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지같은 할머니로부터 며느리인 본인 엄마를 구하겠다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악마같았던 할머니를 나이 환갑인 우리 엄마한테 떠넘기며 평생 모시고 살아라. 자식인 니들은 뭐하고? 아니 이것들이 미쳤나? 원제 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게 살게 됐어요. 다들 안녕하신가요? 현재 시각 새벽 3시. 많이 늦은 시간인데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싱숭생숭해서 하소연 좀 할 겸 그냥 적어봅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는데요. 이 얘기를 다 하자면 아무래도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복 당일이었죠. 퇴근하고 남편과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집으로 들어가던 중에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참고로 저희 모녀는 매주 두세 번은 연락을 합니다. 뭐 밥은 잘 챙기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등등등 그런 시시콜콜한 내용의 통화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평소처럼 어 엄마 이러면서 받았죠. 그래 저녁은 먹었니? 공사방은 잘 있고 어 엄마 오늘 말복이라 같이 만난 거 사먹고 지금 집에 들어가는 중이야. 엄마는 저녁 먹었어? 이렇게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가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보통 엄마랑 통화를 하면 길어봐야 1분 2분 내에 끝나거든요. 밥은 먹었냐? 공사방 잘 있냐? 아버님 뭐 아픈데 없냐? 그래 잘 쉬고 나중에 또 통화하자. 어 엄마도 그래? 이러고 끝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평소랑 달리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되게 뜸을 들이는 거예요. 원래 엄청 쿨한 사람인데 왜 이러는 건가 싶었죠. 그리고 한 5초 정도 정적이 흐르고 다시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니들한텐 일부러 말을 안 했는데 지금 너 할머니가 어디어디 요양병원에 계신다. 이렇게요. 사실 저희 할머니가 작년에 크게 넘어지면서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던 적이 있었고 적당히 호전되고 퇴원해가지고 일상생활도 다 한다.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스님은 할머니를 안 보고 산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둥이 아예 힘들어져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 할머니 생신 겸 아빠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때 막내 삼촌이 큰형인 저희 아빠한테 형님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었고 참고로 저희 아빠는 6형제 중에 맞이해요. 이때 아빠가 어 우리 미미 결혼하면 그때 우리 집에서 모실 거다. 이랬다고 합니다. 미미는 제 동생이고 내년 5월 말에 결혼 예정이에요. 여동생 그런데 이런 얘기를 엄마랑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 거예요. 불쌍한 우리 엄마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랑 결혼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집을 왔네? 이러면서 시어머니인 저희 할머니가 엄청 괴롭히고 시집살이 시키고 참고로 엄마도 할머니한테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도 그렇고 나이 차 많이 나는 시동생들 밥도 해먹이고 그랬는데 큰 며느리 대접은 물론 큰 형수님 대접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아주 어릴 때 기억도 그렇지만 제가 성인이 된 뒤에도 명절 전날 엄마가 바리바리 장 봐서 할머니 집에 가고 재료 손질부터 치지고 볶고 붙이고 그리고 나서 명절 당일 새벽 4시 5시에 할머니는 꼭 우리 엄마만 깨웠습니다. 아니 다른 며느리들도 있는데 오직 우리 엄마만 깨운 거에요. 작은 엄마들은 엄마가 붙여놓은 전이랑 술 마시고 놀다 늦잠을 자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뒀어요. 체질 때문에 술을 단 한 잔도 못 마시는 우리 엄마 그래서 일찍 잠드는 엄마가 문제였던 걸까요? 솔직히 참 죄송한 일이지만 어릴 땐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다 보이는 거에요. 오직 우리 엄마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우리 엄마만 아들 하나 못 낳고 저랑 동생 딸 둘만 낳았는데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걸까요? 이거 아니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별의별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만 했을 때도 그래요. 아빠가 너무 바빠가지고 할머니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럼에도 엄마는 남편도 없이 혼자 저랑 동생 데리고 꾸역꾸역 그 먼 시골까지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또 버스 타고 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며 데리고 갔었습니다. 이거 안 가면 할머니랑 삼촌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게 저희 엄마가 무거운 짐 머리에 쥐고 양팔 가득 이렇게 가도 할머니는 대놓고 삼촌들 또 작은 엄마들 거기에 사촌 동생들까지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엄마를 무한하게 만들고 무시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저도 할머니가 점점 미워졌죠. 또 제가 할머니를 미워하다 보니까 할머니도 그걸 느꼈나봐요. 할머니가 하루는 엄마한테 자는 싸가지가 없다. 너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했대요. 그런 뒤에 저는 할머니에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고 그 후 일절 얼굴을 안 보고 연락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쓰다 보니까 글이 되게 뒤죽박죽인데 그냥 계속 한탄 좀 할게요. 아빠 이리 전국 방방곡곡 현장을 따라다녀야 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이미 주말부부였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작 할머니의 큰아들인 아빠는 본인 집에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본인 아들도 없는 상황에서 며느리가 시모를 모시고 살아라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아빠는 이미 환갑이 넘었고 저희 엄마도 이제 환갑이에요. 거기다 아직 노후 준비가 다 안된 상태라서 정말 열심히 일들 하고 있거든요. 아니 막말로 큰아들이라고 큰며느리라고 집이랑 땅이랑 돈 하나라도 뭐 하나 받은 것도 없는데 그리고 구박만 우지게 하고 이뻐해준 적도 없는 그런 노인네를 왜 불쌍한 저희 엄마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막내 삼촌한테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아빠가 저희 아빠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최종 학력이 겨우 초등학교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할아버지가 중학교를 안 보냈대요. 그렇게 우리 아빠는 14살 때부터 어떤 그릇가게였나 아무튼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고 집안 살림에 돈을 보탰다고 하는데 아빠 밑으로 줄줄이 딸린 동생들은 고등학교는 기본이고요. 몇몇은 대학도 갔습니다. 네 맞아요. 전부 다 저희 아빠 덕분이죠. 그리고 할머니한테 맞기도 엄청나게 맞았다고 해요. 이유도 없이 뒷선에 끌고 간 메타작을 했다고 하는데 아빠는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왜 자기를 때렸는지 혹시 육아 스트레스를 자기 큰아들 때리는 걸로 풀었던 걸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 제가 종종 할머니 싫다고 두들거릴 때마다 아빠도 그래 아빠도 너 할머니 싫다 별로 안 좋아해 이런 말을 했었는데 허니 그런 아빠가 도대체 왜 어머니를 모시겠다 이런 말을 한 건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아니 큰아들 큰 며느리 노릇 돌이 이딴 게 뭡니까? 아빠한테는 아직 얘기를 못했어요. 제 머리 좀 정리하고 이번 명절 내려가면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엄마도 이제 환갑이고 몸도 안 좋고 지금 여기저기 아파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거동도 안 되는 할머니 똥 오줌 받아내고 밥 해먹이고 씻기고 병수발 들다 엄마 골병 들면 그때 아빠가 책임을 질 거냐고 이렇게 한번 따져볼 거예요. 그런 케어는 요양병원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할 겁니다. 아니 솔직한 제 마음은 제 동생 결혼하기 전에 얼른 옛날에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 만나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할머니가 꾸역꾸역 끝까지 나는 큰아들이랑 살 거다 이딴 고집부리면 얘기 들어보니 그래요. 병원은 아는 사람이 없고 적적해서 싫다고 했답니다. 아니 근데 저희 친정이랑 할머니 집이랑 차로 한 시간 거리고요. 같은 지역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 엄마 집이 오면 거기서 사는 건 안적적한가? 여하튼 이딴 고집 부리면 할머니 빨리 돌아가시라고 언제 죽을 거냐고 면전에 대고 확 들이받아버릴 거예요. 혹시 제가 사악하고 못된 연인 걸까요? 아가리 효자들이랑 양심 없는 노인네들 진짜 혐오스럽거든요. 쓰다보니까 감정이 격해서 진심이 좀 많이 묻어났는데 보기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후기 있어요? 댓글 1번 아무래도 쓰니 엄마는 이혼하실 때가 된 걸로 보입니다. 저도 심호 때문에 25년 넘게 힘들게 살았는데 저라면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아직도 돈 버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저런 노인이랑 같이 살아봐요. 증오하는 마음 때문에 쓰니 어머니만 암 걸립니다. 댓글 1번 엄마가 일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전업 아닌가? 2번 아직 노후 준비가 안 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잖아요. 2번 막내 삼촌 지 큰형님 희생으로 대학도 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마리아 똥이야. 사람 새끼야 저게. 3번 힘들게 확 들이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조용히 엄마 이혼만 추진하면 돼요. 내 장담하는데 엄마 입에서 이혼 이 얘기 나오는 순간 쓰니 아빠가 바로 요양병원에 요양병원에 보낼 겁니다. 이미 들어가 있죠. 아파가지고. 되질걸. 이걸 알이죠. 아들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요. 4번 그러게 어휴 며느리한테 좀 잘하지 이제 와가지고 뭐 어쩌라고. 5번 동생 결혼하고 엄마 아빠 이혼시키면 만성 오케이 아닌가? 즉 반 어 죄송한데요. 이건 쓰니 어머니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평생을 그러고 살았으면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든 별거를 하든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지. 정작 문제가 되는 자기 남편한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이렇게 딸내미한테만 하소연하면 뭐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봤을 때 쓰니 어머니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고생을 해야지 뭐 어쩌겠나요. 쓰니나 감정 쓰레기통 대지 말고 엄마랑 연락 끊어요. 7번 보니까 쓰니 아빠도 고생 되게 많았고 불쌍한 사람이네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중대사를 아내와 상의도 없이 본인 혼자 정했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돼요. 이혼해야죠. 모시고 살 거면. 8번 쓰니 미안하지만 저 험한 소리 좀 할게요. 아니 니네 아빠랑 형제 단체로 쥐약이라도 먹었답니까? 이 미친 것들이 지들 엄마를 왜 며느리한테 모시래? 뭐 된대? 9번 저희랑 비슷한 게 되게 많네요. 저희 아빠도 6형제 중에 맞이고 엄마는 맏며느리죠. 그리고 이런 저희 부모님은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을 다 모시고 살았어요. 특히 할머니의 경우 나이 100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5년 전인 95살 때까지 집에서 모시고 살다가 이제 엄마 아빠도 연세가 너무 많아 힘이 드니까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할머니는 죽어도 싫다며 계속 집에 오고 싶다고 했는데 아빠가 그건 절대 안 된다며 막아버렸습니다. 아빠만 물론 많이 힘드셨겠죠. 아들인데 하지만 엄마도 나이가 70 중반을 넘었는데 100살 가까운 노인수화를 어떻게 하냐고요. 다행히 작은 아빠들도 저희 아빠 말에 토 절대 안 달았고 그냥 형님 하시는 대로 다 따르겠다 이러면서 조용히 넘어갔어요. 대신 작은 아빠들이 돌아가며 일주일에 한 번씩 병문안하고 또 간병인들한테 돈도 조금씩 주고 간호사들 간식도 챙기고 이래가지고 할머니 좋은 대접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자식과 며느리가 있는 집보다는 못했겠지만요. 여하튼 이거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래도 안되면 아빠 혼자 할머니 모시라고 엄마는 이혼하게 해야 돼요. 할머니 챙기다가 엄마가 먼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후기는 잠시 후 2부에서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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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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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